한국 드라마는 유치한 설정 때문에 도저히 못 봐주겠다. 중국 내시들해진 한류의 인기. 한류 문화는 오늘날 중국 시장에 의해 빠르게 도태되고 있다. 중국인들이 한류 열풍을 애써 부정하려 할 때 주로 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것으로는 한국 문화를 폄하하려 하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한국 콘텐츠를 챙겨보며 그 인기를 부러워하는 것도 바로 중국이란 나라인데요. 그러면서 중국은 자신들이 콘텐츠 사업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한국처럼 굉장한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며 막대한 자본을 쏟아 붓고 있었죠. 문제는 이렇게 돈을 때려 붓는데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중국 콘텐츠에 대한 세계인의 반응은 거의 언급도 안 될 만큼 냉랭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문화가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밝혀지자 전 세계에 개망신당하고 말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한국을 좋아하다 못해 한편으로는 한국을 엄청나게 부러워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그러면서 중국은 언젠가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뛰어넘길 바라면서 오늘날에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 콘텐츠 부흥에 힘쓰고 있죠. 하지만 중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결코 대세가 될 수 없는 큰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어인데요. 일단 자신의 문화로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매료시키려면 시각적인 부분도 있지만 청각적인 부분에서도 만족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어 자체가 이를 방해한다는 평이 많죠. 세계적으로 사용 인구가 가장 많은 언어가 중국어이고 한자 자체도 수천년의 역사를 가진 고유의 문화인데 어째서일까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듣기가 거슬린다는 점에 있습니다. 중국어 하면 다들 떠올리는 이미지가 싸우는 것 같다. 대시벨이 너무 커서 듣기 괴롭다 같은 공통된 평가들이 많은데요. 해외 여러 사이트에서도 가장 듣기 힘든 언어 순위순위에 중국어가 항상 상위권에 랭크돼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한국어에 대한 이미지와는 정확히 상반되는 평가들인데요. 노래처럼 들린다 강한 어조가 없어 부드럽게 대화가 이어진다며 이해를 못해도 일단 듣기 편하게 느껴지는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는 평범하게 얘기해도 싸우는 것 같이 귀에 거슬리고 듣기가 싫다는 것이죠. 이렇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어 자체가 성조가 엄청 세고 단어 자체가 동음이 이어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조는 각 글자마다의 고유의 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그 성조를 제대로 구분하려면 강조를 할 수밖에 없고 음의 높낮이가 차이가 크게 나게 되는 것이죠. 즉 구조상 억양 자체가 정신 사납게 들릴 수밖에 없는 언어 구조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중국어가 시끄럽게 들린다고 느끼는 건 편견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놀랍게도 중국인들조차도 중국어가 듣기 좋지 않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식인이라 불리는 쯔호라는 사이트엔 중국어가 듣기 거북하다는 토론 글들이 종종 올라오곤 하는데요. 여기에 달리는 중국인들의 댓글을 종합해보면 같은 중국인이지만 중국인이 말하는 건 듣기에 귀에 거슬리고 자극적이다 진짜 어떤 지방의 사투리는 듣기 역겨울 정도다 같은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게다가 중국어가 다른 언어들에 비해 비효율적인 언어라는 것도 크게 발목을 잡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말을 예를 들자면 한글은 실제로 쓸 수 있는 발음 표기수가 11,172자이고 실질적 가능한 음절 수는 2,793개입니다. 하지만 중국어의 병음 발음 표기는 4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죠. 4개의 성조를 사용해야만 약 1,600개의 글자를 발음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성가신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의 발전은 당연히 문화 발전의 토대이자 직접적으로 콘텐츠의 부흥을 견인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요소죠. 중국어 자체가 지닌 한계점이 결국 자국의 콘텐츠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중국어가 저주받은 언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문화 콘텐츠의 핵심은 사실 작품성 아냐라고 반문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국 문화가 인기 없을 수밖에 없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중국의 악명 높은 문화 검열 때문입니다. 이 검열이 너무 심한 수준이라서 자국산과 타국산을 가리지 않고 그냥 중국 공산당의 이념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면 가차없이 컷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즉 다시 말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미디어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해외에서는 호평받으며 수상까지 했지만 정작 자국에서는 개봉하지 못한 영화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일례로 청카이거 감독의 패왕별이 같은 영화도 해외에서 호평받았지만 중국에서는 중국 사회에 모순을 담았다는 이유로 상영 금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부침을 겪은 청카이거 감독은 지금 나와 나의 조국 장진호 같은 중국 체제 선전 영화만 주구장창 찍고 있죠. 또한 지하장커 감독의 천주정은 66회 칸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했고 황금종려상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던 수작이었지만 농민국 문제와 부조리한 중국 사회의 일면을 스크린에 묘사하는 바람에 역시 중국 상영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장희머우 감독의 영화 인생도 문화대혁명 시기 홍의병의 만행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상영 금지 처분을 받았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청카이거, 지하장커, 장희머우 모두 오히려 해외에선 역량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 명감독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독들의 재능을 서포트하고 더욱 창의력을 펼칠 수 있게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게 중국의 현실이죠. 특히나 예술성, 창의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문화예술에 있어서 이런 검열이라는 제도는 문화가 발전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빈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러니 중국은 대형 방송사들이 꽤 있음에도 아직도 인구 700만 홍콩의 방송사인 tvb가 중화권의 유행을 선도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중국 체제에 대한 비판만 안 하면 되지 않나 싶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중국은 이런 것까지 검열한다고 싶은 것들까지 그냥 거슬린다 싶으면 죄다 컷하고 있는데요. 하물며 동성애에 불륜 여장남자, 흡연귀신, 외계인, 해골, 타임슬립, 환생, 무속과 관련된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들 모두 중국 콘텐츠에는 일절 포함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역사적 허무주의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몇 년 전부턴 중국의 강점인 사극에까지 금지령을 내려버렸는데요. 이 정도면 과연 중국에서 창작자로서 어떤 소재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회의감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 결과 중국은 오늘날 수요 없는 공급을 지속해오고 있는데요. 뭐니 뭐니 해도 중국이 가장 좋아하는 소재는 바로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체제 선전 영화 드라마입니다. 일례로 중국은 저녁 황금 시간대엔 오로지 공산주의 관련 드라마만 방영할 것을 주요 방송국들에 지시하는가 하면 매년 국경절이면 장진호 같은 중화 사상으로 점철된 영화만 주구장창 내놓고 있죠. 문제는 이런 게 중국인들에게는 그럭저럭 통할지 몰라도 외국인들에겐 반감을 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중국으로선 어떻게든 자국의 문화를 부흥시키고 글로벌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지만 전 세계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심지어 자국의 콘텐츠가 먹히지 않자 중국은 자본을 투입해 할리우드 영화에도 입김을 행상하고 있죠. 그 예시가 바로 중국색이 뚝뚝 묻어나는 샹치와 텐링즈의 전설 같은 마블 영화인데요. 이 영화 속 주인공인 샹치는 이소룡 같은 중화권 액션스타가 한창 유행하던 1970에서 80년대의 인기에 편승하여 만들어진 영웅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영화 곳곳에도 쿵푸를 차용하는 등 중국색을 녹여냈지만 결과는 처참했죠. 악역 캐릭터인 양조이를 제외하고 다른 부분은 모두 볼품없고 흡입력이 떨어진다는 혹평과 함께 괴수 cg도 퀄리티가 형편없다는 반응이 속출했는데요. 즉 중국은 재미없는 자국 콘텐츠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똥물을 튀기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한국의 콘텐츠들은 자유로운 창작 환경이 잘 마련된 덕분에 세계 무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며 해외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악명 높은 검열이 사라지지 않는 한 중국의 문화 콘텐츠 부응은 일어나기 힘들어 보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